유산화와 함께하는 28일 트레이닝, 버핏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곱게 섭니다. 양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무릎을 굽혀주세요. 다리를 뒤쪽으로 점프하듯 보내줍니다. 허리가 처지거나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 코어에 힘을 유지해주세요. 양 다리를 같이 보내는 게 힘드신 분들은 한 다리씩 뒤로 옮기며 연습합니다. 다시 다리를 제자리로 옮기고 점프를 하며 몸을 일으켜주세요. 점프를 추천드리지만 너무 힘드신 경우에는 곱게 일어나셔도 됩니다. 바른 자세로 동작을 반복해주세요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